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 AI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민사회 지도층과 전문가들을 만나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I가 인터넷 검색과 운전을 쉽게 하고 질병과 기후변화 대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도 사회와 경제,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생활보호부터 AI의 편견과 가짜뉴스 대응, AI 시스템이 출시되기 전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까지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소집을 제한하고 어린이를 겨냥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소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